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작년부터 지금 상승 추세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금융치료해드릴 주린수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4월 12일 이날 장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 빠졌는지 볼까요? 지금 대략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큰 상승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 한주라이트 메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한가 시가 부근에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26% 20%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 중인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린 후에 고점 기준 30% 이 종목은 지금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이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당일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28% 3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대망의 상신전자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입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단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 20-30% 수익은 당연하게 가져가시고 수익자랑 하고도 남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 배터리 아저씨조차도 이미 벌핑개 다 되면서 빤스러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 하락은 기정사실이겠고요.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인 시기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희망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4,700억 투자 얘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 이제는 정말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50만 원 이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 원 근처에서 매매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 위에 70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박스권 상단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여기 60만 원 딱 여기까지네요. 에게 이거밖에 안 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적이라는 거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추가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물타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무조건 연락 주셔야겠죠.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어 뭐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 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바닥천나 미, 혼풍의 반도체주 두근두근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심상치 않다. 업황은 최악이지만 고리 깊을수록 산도 높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에서는 연이어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2분기가 진받아?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역대급 메모리 한파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 1분기에 4조원 이상 영업 손실을 보이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관심이 쏠린다. SK 하이닉스도 올 1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이며 양사 1분기 적자폭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진한 실적에도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다가올 호환기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반도체 감산 효과와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 있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가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 GPT가 일으킨 자신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반도체 기업 등극 하나.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왔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실리콘밸리 파산 등의 요인으로 추락하전 기술 성장주가 최근 급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AI, 200조 시장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기회.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이 글로벌 성장세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AI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디지털화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부족해 한국의 AI 기업의 진출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든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가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약 1년 만에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인데다가 반도체 쪽으로 기관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의 조정과 함께 위 이슈들처럼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OT 베큐입니다. 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슬, 제조 등에 사용되는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해당 제품의 기술이 고난이도의 공정에 투입되는 만큼 국내 외에는 스웨덴, 독일, 일본에서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동사 이외에 국내 업체는 진입이 어려운 그런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LOT 베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두 곳과 장비 퀄 테스트 진행 건식 진공 펌프 전문 기업 LOT 베큐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할 전망이다. 미국 및 대만 등지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큰 교모는 아니지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해외 반도체 고객사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OT 베큐 태양광 사업 초고속 성장 올해 매출 목표 2,500억 원 건식 진공 펌프 전문 기업 LOT 베큐이 신사업인 태양광 사업에서 초고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 태양광 부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 돌파가 유력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 이상 늘어난 매출 2,500억 원 달성을 내부 목표로 잡았다.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LOT 베큐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주가 관심 집중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용 건식 진공 펌프 전문 업체인 LOT 베큐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전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LOT 베큐 408억 규모의 태양광 용 건식 진공 펌프 수주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9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LOT 베큐은 반도체 이외에 태양광 부문을 신사업으로 추가하면서 해당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고 최근 매출도 기존 반도체 플러스 신사업 태양광의 매출 안정세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즉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과 그로 인한 주가 흐름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동사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진입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과 에로티베큐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작년부터 지금 상승 추세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즉 본업의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라는 점 그렇기에 오늘 이후에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된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흐름만 봐도 이는 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숨겨진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린 게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정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몰려있어서 뭘 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이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주린소우드였습니다.